국내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도발적이고요. 갈등이 심해지는 걸로 보여요. 피바람이 부는 형국이 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2024년 북한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전쟁 중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논란이 됐더라고요. 대한민국 단지에는 다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북한과 전쟁 중이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까먹은 것 같아요. 지금 50년 전만 해도 낙봉강으로 우리가 피난을 갔었던 그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형세가 아니라 나라의 대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 간의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식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휴전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전망을 할 때 20% 정도, 30% 정도 이렇게 낮게 본다.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솟다거나 정세가 급격해지면 달러 환율이 확 빠진다거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도 그 또한이고 우리가 북한과의 정세에 뭔가 기기울인 이유도 이런 우리나라의 실적인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킹을 한다든지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북한과의 정세 2024년 갑진년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올해는 좀 잠잠했던 편이었던 것 같네요. 오히려 북한 쪽에서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내수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부괄이 되었다. 피가 마른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라 밖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우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일 때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나라 안의 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외로 시선을 돌렸잖아요. 북한도 아마 내년에 비슷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국제적인 교류가 눈에 띄게 보여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외적인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적인 자세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압박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경계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도발적이고요. 뭔가 갈등이 심해지는 걸로 보여요. 그냥 갈등이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물적인 피해, 자산적인 피해, 인명의 피해까지 있을 수도 있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해안가 쪽에서 38선 부근에서도 뭔가 이렇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기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이 뭔가 대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이 일본과의 정세에서도 굉장히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느껴져요. 뭔가 바닷가 쪽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야 일본 쪽으로 가는데 왜 일본하고 뭔가 갈등이 심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공수를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우리가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세습에 대한 부분. 김정은이 이제 뭔가 세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바람이 부는 형국이 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숙청이 이루어진다거나.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그냥 쉬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이게 조금 흔들흔들하게 보이는. 그래서 김정은이 어떠한 도발을 할 수도 모르겠다라는 뭔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뭔가 경고를 할 수도 있을 만큼 내년에 좀 급변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니까 뭔가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뭔가 이렇게 주식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대비해야 됐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은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 하지만 행동적인 부분은 강경하게 대처하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정세에서 군수권자분들이 좀 좋은 대처를 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하루에 도록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طур Arena 이렇게 아무쪼록iatric